히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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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나 지워서 간의 기별이라도 하나 야 미친 설치만 나오는거 비오감이네 오우 텐 아 아하하하하하 쓰레기 게임 야 오케냐 사일런트 스킬 한 30개 드나? 아 으 으 런쥐칼 개슈넨 방에서 방에 계속 묶으면 무한덱이네 스크롤을 얼마나 내려야 되는거야? 이상한데 이거 버그인가? 펄치만 몇번을 나오는거야? 아니 이거 코딩 잘 못했나? 히드기반이라 히드기반이라 방에서 뭐하냐 운동이 날란다 케르벨 히드기반이라 히드기반으로 히트기반을 흐어어 말달간다며 그거 송출 안되지 않나? 카카오에서만 볼수있다고 그러지않았나? 허우 카카오 카카오 불렸어요 불타서 고침 불 잘 지르는 카카오 2x 한 기억이 제일 필요없지 않나 아 아 어 런쥐칼 짱싱 고게 필요한가? 런쥐칼 방해만 내게 보길던데 방해만 내게 보길던데 방해만 내게 보길던데 자, 이제 falls 마신다 입에서 런쥐칼 자, 이제는 정말로 Er, 이상해질한 킹쓸 갓머니 위그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이 흡수냈네요 잡아서 다행이지 똥유물만 나와 하지만 정령의 똥은 없지 엘리트 3마리 120장 중에 3장 변호하면은 티도 안 나겠다 전지의 칼도 칼이다 아 후회 뽑기나 하겠음 양호가 못하니까 집기가 좀 그러는 사격확정제거 아니었나 아 무력화 도 있네 저 무서워라고 따스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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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말음쌤. 올강화요. 가는 게 난려나? 뭐 나오진 않겠지만... 멈춰! 얘는 확실히 수력이 많아서... 편지 칼로 잡기가 힘드네. 뭘로 뷰어 카드... 신성... 신성이 안 들리가 없어. 신성... 오예. 근데... 뽑을 수가 없음. 하지만 덱 어딘가에... 희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맞다. 으어어어어. 오어어열어어. 오וא어usz... 으어어... 끝... 많이 살... 모터 피사야 된 아 주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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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소 도우면 안될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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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속의 번개 추가 아 죽었다 유령영상 떠야되겠는데 해치웠나 해치웠나 탈출구에서 나온 장애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너 풀게너 어 적백 펀지칼 5개 엄청 세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고민된다 아 고민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잡은 것 같은데? 발돌림 무진장 쓸고 없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심장 쌀가고 레고 밟아서 사방 현지 칼 4177 딜 두렵다 나름 쇠를 뽐든 실력 대학원 오지마 세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아토 유령은 자유예요 트리 고스트 이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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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토